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맞추어 청년들이 디지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3회 K-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을 개최합니다. 수상팀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은 물론 업계 선배들과의 멘토링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. K-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생 또는 수료생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K-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생 또는 수료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